네 안녕하세요 펌프웨이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에 보안 뉴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뉴스냐면요 일부 URL 단축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뱅킹이나 SMS 트로이 목마들을 포함한 안드로이드를 악성코드들이 많이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단축 UR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짧은 URL이죠 짧은 URL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숏은 UR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고요 이 짧은 URL 같은 경우에가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는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트위터가 여기 그들이 글자가 제한이 됐었죠 굉장히 많은 짧은 글씨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숏 URL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 짧은 URL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을 공유할 때 어떤 긴 URL 정보보다 짧게 만들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짧은 URL의 보완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짧은 URL로 이게 악성코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소셜네트워크에 그런 짧은 URL 있으면 모바일로 봤을 때 그냥 클릭하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클릭합니다 그거를 악성 URL인지 판단을 잘 안 하죠 그런 악성 URL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들은 이러한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100% 판단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악성코드를 배포하게 되는 것인데 이 글의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이제 하나 나옵니다 이게 흐름도요 유포 과정 제가 예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유포 유형들을 좀 설명한 영상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앞에 설명했듯이 Shorten URL 짧은 URL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배포를 한다고 하죠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어드밴타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성 우리가 Shorten URL을 통해 가지고 악성 서버에 접근을 하면은 그거를 광고 클릭용 이게 어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이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득을 이제 자기들의 광고 클릭의 어떤 수입으로 가져간다거나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ICS 파일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iOS 모바일 쪽에서 그 캘린더 관련된 확장자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ICS 파일을 배포를 해주면은 그것을 사용자들이 등록을 하면은 이제 iOS 캘린더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ICalender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제 뭐 애플 거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이 캘린더에 이제 어떤 광고들이 등록이 됩니다 뒤에서 요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광고성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APK 파일을 또 다운로드 받게 만듭니다 요거는 정말로 이제 시스템 모바일에 관련된 사용자의 정보들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요에 별도의 APK 파일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요 때부터는 어떤 걸 할지 모르겠죠 사용자의 개인 정보들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랜섬이어 형태들도 배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배포를 할 때 이 짧은 URL로 배포를 한다 그래서 요것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S 기기를 타겟으로 많은 광고들을 이제 쏟아 붓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ICS 파일들을 다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단 뒤에 이벤트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URL에 접근을 했을 때 어떤 페이지에 대해 딱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캘린더에다가 애들을 할 것이냐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탄지 확인을 해버리면은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서 요렇게 캘린더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제 알람도 이제 막 열리고 알람도 띄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알람을 통해서 그 URL 정보에 자동으로 또 접속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제 카페에다가 카페에 오시면은 좀 더 정보를 빠르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보시면은 보통 저는 요러한 악성코드 이슈들이 있으면은 네이버 지식인들을 많이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바일 해킹, 안드로이드 해킹, 폰 해킹 이런 식으로 찾아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도 이제 지식을 통해가지고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 이렇게 휴대전화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클릭하여 보유합시오 라고 해가지고 유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싱 사이드처럼 유두를 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뭐가 자꾸 알람이 뜨는 거야 그렇죠? 뭐 신원을 웹에 비공개로 유지하고 지금 클릭하면 보안들이 유지됩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요거를 클릭하면은 아까 저희가 어떤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고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이제 광고성 클릭들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 뒤쪽에 보더라도 이상한 URL이죠 사실 이것도 option URL에 비슷한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뭐 이렇게 계속 뜹니다 캘린더에 좀 등록이 많이 돼요 한두 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폰이 해킹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쭉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등록되고 뭐뭐 하는 것들을 시연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들도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는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서 이 널러가는 그 넘어가는 서버에다가 넘어가는 그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어떤 정보들이 넘어가는가 또 더 자세히 정보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페이크, 페이크, 에드, 블록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캘린더로 이렇게 등록되는 것들을 몇 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글을 저도 이거 링크를 여러분들 공유를 할 테니까요 제 강의 들으셨으면은 한번 아래쪽에 좀 보시면서 아 이런 악성 코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같이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